이번 3호선 운행 중단 사고는 선로에서 궤도빔을 연결하는 핑거플레이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고시는 사고 직후 핑거플레이트 전면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핑거플레이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노레일 신축 이음부의 설계 도면입니다. 검정색 빗금이 쳐진 부분이 핑거플레이트.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콘크리트 속에 박혀있는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불리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콘크리트 속에 깊숙이 박힌 앵커 볼트와 용접돼 신축 이음부의 중간에서 완충과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이 부품도 용접 부분이 파손되면서 콘크리트와 함께 통째로 뜯겨져 나갔습니다. 용접은 일체형 나사나 주물 제품보다는 강도나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핑거플레이트 교체와 함께 선로에 매립된 베이스 플레이트와 앵커 볼트의 내구성 보안도 시급합니다. 대구시는 민관합동조사팀을 꾸려 정밀 안전 점검과 함께 보안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TBC 박정희입니다. 기상캐스터